당장 성정원에 가서 보름간의 일기를 가져오게 훔쳐서라도 뺏더라도 반드시 가져오게 마시라 했다 뭐 하느냐 마시디아구나 천지가 내 목숨을 노리는 자들 뿐 아니던냐 서두르시아 똑같이 생긴 자라 아무도 믿을 수 없이 죽고 싶지 않으면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듣도록 해라 잠시 후 주상전하를 뵈러 갈 것이다 고개를 들어가라 당분간 네가 대역을 해줘야겠다 사람 아주 제대로 젖었네 공은 사방에 눈과 귀가 열려있는 곳이니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전하 들라해라 말투가 점점 전하를 닮아가시옵니다 나도 어떨 땐 내가 짓때 인근이었어 저기 저 여인 말이여 충전마마이옵니다 죽이지만 니놈은 왕이 아니다 귀를 열고 들으시라 소리쳤습니다 내 이제껏 비루하게 살아왔지만 지금은 아니오 대체 이 나라가 누구 나라요? 전하 부끄러운줄 아시오 백성을 하늘처럼 섬기는 왕 진정 그것이 그대가 꿈꾸는 왕이라면 그 꿈 내가 이루어드릴 일이다 왕이 되고 싶소이다 왕이 되고 싶소이다 왕이 되고 싶소이다 왕이 되고 싶소 whatever 아멘 아니요 오fo 이런 ven사 어색 왕이 되고 싶소 fte 테리에 가볍게 천사 아멘 왕이 되고 싶소 다 감사합니다.